근데 갈빗살 한번 가자 갈빗살. 가 가. 깨끗노? 아 진짜 이거 이거 명절간대 명절간대. 끌어 끌어. 엄마 이거 뭐야. 아 왜 가루가. 형. 엄마의 빌딩 전화를 하면 괜찮나. 아니 가루를 이렇게. 엄마 떡국에다가. 엄마 뭐야 이거. 아니 이거 조미료 절대 아니야. 아니요. 집에서 갖고 온 특채가루야. 아 이거 집에서 갖고 온 특채가루야? 어 어. 자 이게 야채 투하 안 합니까? 투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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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많다. 너무 많다. 너무 많다. 양념에 안 묻는데? 야 너무 많다. 무 이거 누구야. 약간만 닦아. 무 이거 누구야. 강길이 강길이. 이게 뭐예요 아빠. 다 잘하는데 물을 못 써봐. 이거 뭔들어 버릴까? 아니야 야 이거 넣어놔. 지금 간을 딱 떼는데. 김치를 많이 넣어야 돼 괜찮아. 야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. 약간 맛이 좀 비는 거야 뭐지. 김치를 더 넣어. 엄마 길치를 끓였으면. 그냥 통을 끓여. 엄마 앞에 위에다 놓고 가위를 이렇게 잘라. 김치. 가위 가위 가위. 아니 김치 그만둬야 돼. 김치 그만둬야 돼. 김치 그만둬야 돼. 김치 그만둬야 돼. 너무 커 엄마. 괜찮아 이거 국물용이야. 국물용이야. 이게 우리가 5인분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없어. 이게 한 30인분인데요. 30인분 하니까 이게 지금 간음을 못 잡혀서 내가. 집에서 해보면 한 5인용 하다가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게 너무 물도 많이 넣고 그랬다고.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. 하면 안 되니까. 저희가 제 의문 드렸어요. 아유 고마워요. 근데 이거 넣으면 안 돼. 안 돼 안 돼. 뭘 좀 더 넣어야 돼. 형 쓸데없는 건 넣으면 안 돼. 안 돼 안 돼. 아니 뭐 넣으려고. 안 돼 안 돼 절대. 형 그거 여기다 넣어 그러면. 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점점 짜져. 괜찮지? 괜찮네. 아 김치를 많이 넣었어야 되네. 그래 이게 많다니까 지금. 김치를 많이 넣으니까. 김치를 많이 넣으니까. 씹게 졌다. 너는 그 막내가 가운데 앉아 꼬야 옴 짤딱 싹을 하네. 야 이놈아. 여기서 오렌지 하는 거야. 오렌지를 네가 뭐야 오렌지를. 오렌지 여기서 보고 여기. 오렌지를 왜 하냐고 네가. 아아. 아 정말 버릇없이. 엄마 얘 왜 이렇게 버릇없이 켰어요. 아니 미안해 내가. 아르의가 없어. 아 저거를 저거. 저거. 아 저거. 아 이거 엄마. 쟤를 너무. 너무 얘만 신경 썼어 엄마가. 나도 너무 애정을 쏟았지 우리 엄마가. 형 거기 지금 상황이 어때요? 잠깐만. 그럼? 내가 리포터야 여기 지금. 아니 명절 지금 내가 무슨. 아니 뭐 상황을 좀 알려드리는 거지. 아 근데 김현숙 씨 댁에 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. 우리 집이야 이거 엄마고. 아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지. 시간이 남았는데 저거를 봐야 되니까. 자 이제.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.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. 쫄아야 되는데. 맞아. 딱 듣는 시간. 열고 단면이랑 소요도 높고. 10분 동안. 이거 보자. 쫄아야 돼. 이겼어? 맛있어. 저기는 이거인데. 맛있어. 야 이제 이거. 용암처럼 끓어오르네 어머니. 어? 안 끓는다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시니. 이제 용암처럼 끓어올라. 아니 어머니 이거. 이런 게 계란이에요? 어. 이거 원래 깔끔한 맛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김칫국은? 그런데 계란은 고명으로 뿌려주면. 또 고소해. 큰아름이 되고. 뭐하나. 네. 뭐해. 뭐해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야 이거 다 했어? 아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. 그럼 일단 재료를. 으응. 됐어. 됐어.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이 앞에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부동환 여사님께서 직접 인사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할머니 우리 본말을 한 거니. 그동안 음식 만드냐고 고생이 많았다. 너네들 누가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지 한마디라도 하면은 내가 이 밥상을 다 엎어버릴 테니까. 부정적인 도마른 할머니씨가 2등이네요. 자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음식을 자, 그럼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최고의 미식가들로 구성된 대구 시민평가단을 모십니다. 대구 시민평가단을 모은